방경호입니다 31번 들어갑니다 When Charles Darwin이 개발했을때 그의 학설인데 자연적인 선택설이죠 선택설을 He는 Darwin이겠죠 Darwin은 만들었어 그림인데 어떤 그림? 진화적인 과정의 그림을 In which, 저지사 위치에 주의하시고 자 그곳에 웨얼이랑 바꿨어도 되겠죠 유기체에 적응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유발되어진다 수동태에요 궁극적으로는 유발되어지는데 By Competition 핵심어예요 경쟁에 의해서 빈칸을 캐낼 수 있어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이러한 생물학적인 투쟁, 존재를 위한 투쟁은 bears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리젠브런스 키워드도 주의하셔야 되요 굉장히 중요해요 유사성을 To 어디의 유사성이냐면 인간의 힘든 투쟁인데 between 사업하는 사람들 복수에요 사이에 후해석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복수 복수 복수동사에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striving 힘들어 하는데 자 그러면 노력하는데 For what을 위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In 경쟁적인 시장에서 Long before 훨씬 더 전해죠 다윈이 출판하기도 전에 다윈의 작품을 사회 과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Had is already considered 시재주의였어요 Long before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훨씬 더 전이니까 대각어로 써야되요 훨씬 더 이전에 이미 대각어의 완료 용법이죠 고려했어 death은 뭐를 아까 나왔던 사회적인 투쟁 뭐 이런거 나오는데요 striving for economic success 이런거 있죠 오늘 인사업 모델에서도 이 경쟁에 대해서 생각했어 경쟁이란 것은 driving force 드라이브는 운전하는 뜻이 아니고 이끌어가는 힘인데 뭘 이끌어 하냐면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경제적인 효율성과 채택에 있어서 뒤에서 이끌어가는 힘이야 자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데 striking how 의주동 이었죠 얼마나 유사한지가 들어가겠죠 how 답은 similar 이에요 유사한지 how similar 음문사로 잡고 how similar the ideas are 의주동 그래서 목적으로 쓰였죠 자 온이치도 전체사 위치에요 해석은 그곳에 자 유명한 아 유명한 아니네요 파운더 설립자인데 현대학설의 설립자들이 또 이인 어디에서 진화 생물학과 그리고 경제에서 베이스드 했는지가 놀라워 근거했는지 그들의 주요한 생각을 얘들이 근거한 주요한 생각은 뭐다 둘 다 경쟁에 의해서 생존을 하든 경제가 발전을 하든 한다 그래서 주제는 진화로운과 경제적인 학설에서의 유사한 경쟁에 관한 유사 관점 답은 1번입니다 31분 마치겠습니다